심지어 어떻게 사기신지 아세요? 너의 성령한테도 물어보지 마.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사기가. 너의 양심한테도 물어보지 마. 알량한 양심 따위 중요한 게 아니야. 큰일 안해. 큰 그림 그려야 돼. 양심 중요하지 않아. 성령한테 묻지 마. 그런 사안이 아니야. 지금 너 베팅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거야. 베팅 잘해야 돼. 지금 이게 100% 사기죠. 100% 사기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요. 일단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에 딱 걸려요. 중간은 없다고 얘기하죠. 이게 벌써 사기입니다. 중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죠. 왜? 사실 딱히 천국 가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천국에 베팅해야 돼요.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어. 바로 천국 가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막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런 데도 좀 갔다가 돌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지. 바로 천국 가면 여러분 계속 하느님 찬양하면서 지내야 돼요. 생전에 그렇게 살아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가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언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뜻대로 살았지. 언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갑자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왜 천국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왜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적 계산이에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천국으로 빠져줘야 맞죠. 일단. 이 계산을 하게 계속해서 이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를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게 술을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3지대를 제시한 거예요. 연옥. 개신교가 엄청 싫어합니다. 연옥 끼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왜? 연옥이 끼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연옥은요. 하느님을 안 믿었더라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연옥 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재교육 받고 천국 가요. 카톨릭 교회는. 열려버렸죠. 굳이 교회 안 가셔도 되잖아요.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천국이 보장돼요. 이런 교리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사기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왜 연옥설에 그렇게 개신교에서 치를 떠느냐. 그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거 교회 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실사한 거야. 아니에요. 그 실사 한 거야. 감사합니다.